뭐야, 내가 찍어주는 것 같아. 언니 얼굴도 얼른 나와요. 언니 저 안 보이잖아요. 야, 나 발이 짧아서 그래. 오늘 쇼참에서 스페이스쉽을 하기로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민트로, 오늘 한 번 민트로 맞춰봤는데 저 오늘 머리도 똥 두 개 달았고요. 맞아요, 오늘 머리에 물 많이 흘렸네요. 그쵸? 저는 민트색 모자. 저는 민트색 모자. 그리고 실버핀. 그리고 양갈래. 진짜 머리 하나하나 다 다른 것 같아요, 저. 그리고 진짜 이거 핑크색이 뭔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진짜 잘 어울려요, 맞아요. 고맙습니다. 모자 쓰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맞아요, 모자에서. 뭔가 많이 쓴 것 같은데. 지금 빵 만들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역시. 빵 만들러 가야 될 것 같아요, 맞아요. 쇼참을 위해 제가 이런 새로운 머리를 도전했습니다. 팬분들이 또 좋아할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아요. 맞습니다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너무 귀여워요. 귀엽네요. 귀엽네요. 감사합니다. 앨범 홍보를 해봅시다, 저희. 자, 한 명씩 수록곡, 제일 맘에 드는 수록곡을 불러주시고, 이름을 말해주세요. 우연이 아니야. 우연이 아니야. 우연이 아니야. 우연이 역시 피에스타. 핑크빛 내 맘에. 핑크블러셔. 자, 이제 눈을 떠. 우연이 나를 안아줘. 우연이 안아줘. 우연이 안아줘. 이게 안무가 나와요. 안무가 나와요. 뭔가 프리스타일로. 우연이 안아줘. 우연이 안아줘. 이즈 їاز안 année. 안녕.